4번 문제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 간극이 크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작동이 안되고 까딱까딱거리는 유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인데 푸쉬로드의 길이를 짧게 조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제동 장치에서요. 여기 보시는 제동 장치에서 푸쉬로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 있는 푸쉬로드를 짧게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히 푸쉬로드의 길이를 짧게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된다? 페달의 유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페달의 링크, 페달 링크 기구 접촉구 맘은 거예요. 페달 링크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구멍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다가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유격이 생길 수 있다. 이 유격이 페달의 유격하고 전부 다 연동이 된다는 거죠. 페달의 유격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슈 리턴 스프링의 장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요. 밟았다가 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밟았다가 유압이 작동이 되었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는 거예요. 작동인 거잖아요. 작동이 되었어요. 작동이 되었는데 이제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페달을 놓는 거예요. 놓았을 때 원래대로 다시 벌리게 잘 벌려주면 이쪽에서 잔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휘실린드에서 벌어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게 되면 슈가 리턴 스프링에서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유압을 잘 올려줘야지만 잔압이 유지가 되어서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달의 유격을 크게 만드는 원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포트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시켰다가 시켰다가 해제하게 되면 리턴 포트로 다시 유압이 빠져나가야지만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브레이크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다음번에 밟았을 때 어떻게 유지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